한전 KDN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KDN은 1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토대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의 3단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20개사를 선정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KDN은 RCT를 활용한 마을기업 스마트화와 경영개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